스텝백 한번 해 볼까요? 스텝백. 스텝백은 뭡니까? 이제 수비자가 저보다 미리 가 있었을 때 뒤로 빼서 슛을 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배워봅니다. 이런 거 좋아. 우리 이거 좀 배우면 좋다, 이거. 이런 거 좋아. 이런 경우 많아. 따라올 때 빼서 쏘는 거. 빼서 쏘는 거. 수비는 일로 딱 밀려나게 돼 있네. 살짝 이렇게 컨택을 줘서 이렇게. 약간... 약간 좀 과하게 물러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짜고 치는 거 같아. 동윤이 한번 해 보세요. 동윤이 한번 해 보세요. 똑같이. 짜고 친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아라. 동윤이 못 믿어. 오케이. 그럼 제가 원래 스타일대로 해 볼게. 잠깐. 못 넣어, 못 넣어. 야, 이거는 할 거 알고. 할 거 알고. 예측했어, 예측했어. 누가 봐도 알고 하는 거 아니야, 승희는. 몰랐어, 몰랐어. 뭐 하려고 했는데. 안담스러워. 몰랐는데. 너무 당황했어. 너무 당황했어. 스텝백 하려고 했구나. 이 기술을 배워보는 겁니다. 스텝백. 교창이가 스텝백을 잘하는데. 손 교창이 스텝백도 잘한답니다. 다 잘한다. 엠브이피, 엠브이피. 보통 한 번에 페이크를 주고. 페이크 주고. 드라이빙을 칠 때 수비가 오면. 수비가 오면. 이런 식으로 그냥. 소리가 찰지다. 맞는 소리가. 찰지네. 근데 이게. 이게 되게 넓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가? 형태가 뭐가?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이게 스텝이. 이게 넓네. 1월 9일. 연습 많이 해야 되겠네. 이 연습 많이 해야겠다. 이 연습 많이 해야겠다. 이 연습. 들고. 자, 됐어. 이영택 한번 해, 이영택 한번 해. 형편이 보여줘. 연습했으니까 됐잖아. 잘했네. 이게 슛이 이영택 거리예요, 지금. 이게 수비수가 키가 좀 맞아야지. 편해서. 수비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이 수비합니다. 짜잔. 짜자자자. 왜 하필 김병현이죠? 왜 이래. 왜 하필 김병현이죠? 김병현 제일. 김병현 뚫으면 다 뚫어. 한번 한번 해. 스텝백, 스텝백. 이형택. 아니, 여기가 안 되었잖아. 페이크 쓰고 저리로 치다가 하라고. 어떻게 페이크를 써? 몰라. 아니, 가만 있어봐. 아니, 여기. 잠깐만, 잠깐만. 뭐 했어? 교창이가 할 때 뭐 했어? 일단 이거만 생각해. 지금 있어가지고. 잡으시고, 잡으시고. 여기서 페이크를 한번 주시고. 이렇게 껐다가. 가볍다. 페이크 한번 줘야 이 사람이 흔들리는구나. 가볍다. 좋아. 여기서? 여기서? 아니, 형. 제발 좀, 형. 아까에서 하시고. 멧발을 걸을 거야, 멧발을. 그렇지. 아니. 야, 너 옛날에 우더 어떻게 했네? 아니, 아니. 야, 너 진짜 얘 다운도 어떻게 했어? 진짜. 한번 주라고 그러지 않았어? 왼발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아, 떨어지면 안 되나. 그렇지. 들어가서. 들어가서. 스탭, 스탭 픽. 오! 여기 슛은 잘 넣어. 들어가서. 오! 여기 슛은 잘 넣어. 아니, 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그 위험한 게 있어. new 거 백성훈.